지금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기관이 시장을 상당히 묻지마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기관의 묻지마 매도가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용 털기 그리고 양도세 회피 물량 그런 핑계로 내가 먼저 팔겠다. 그런 분위기가 슬슬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죠.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해외 증시 상황하고는 별개로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뭉개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HB는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약세장이 또 강합니다. 약세장에 시장이 만약에 약세장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시장이 앞으로 안 좋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기관의 횡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가 다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같이 하락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먼저 오늘 크게 좀 얻어맞았죠. 기관들이 그야말로 무찌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 2700억이나 갖다 쏟아 부었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마도 무차의 공매도 불법 공매도도 변종 공매도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이 집어 던져버렸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집어 던져버렸는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바닷건입니다. 지금 이 3월달 바닷건 수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참 내렸을 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닷건 크게 내렸을 때죠. 그리고 지금 이 바닷건 이런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엄청나게 낮은 위치까지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내려와 있고 240선 언저리까지 내려서 계속 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저 정도 이제 단단한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LB를 둘러싼 환경을 딱 봤을 때 이제 11월 25일이죠. 11월달이 하나도 3일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돈으로 누른다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주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이죠.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항암제로 플레이하는 그것도 이제 NDA 승인 신청이 정말로 코앞에 와 있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한 달 남았죠. 한 달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정말로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NDA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약물 자체가 S모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된 그런 이력을 가진 약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간암 그리고 간암 부분에서 이제 병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것도 삼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고 있는 이 선낭암 부분도 있고 환자모지 완료됐고 자 거기다가 이제 위암은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5조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HLB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그 정도 위치까지 이미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이 온저리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기에는 이거 내려가면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거다. 그런 인식이 아주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기관이 시장을 아주 많이 매도를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기관 매도가 뭐 HLB 같은 경우는 3만 8천지 정도 나왔죠. 외인 6천지 정도 나왔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죠. 이런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나와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좀 밀게 되면은 이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미 한번 확인이 됐죠.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 아주 이 정도 위치면 아주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이제 판단했던 블랙록이 엄청나게 물량을 다 쓸어갔죠. 지금 계속 밑으로 밀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을 다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흡수해가지고 잠가버렸죠. 5% 정도 5.07% 물량을 쭉 흡수를 계속한 후에 물량을 딱 잠가 놓고 그냥 이건 내꺼 하고 지금 이제 딱 숨겨놨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만한 지금 위치죠. 지금의 위치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말인데 지금 이제 11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는 상황에 이제 12월 달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NDA 승인 신청이 언제 갑자기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12월 달에 진행이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인터뷰도 나왔었죠.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도 이제 곧 있으면 NDA 승인 신청인데 얘는 그런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NDA 승인 신청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강력한 모멘텀의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버리고 아 진짜로 이제 글로벌 항암 신약회사로 이제 첫발을 내디디는 그런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임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가난 부분은 지금 환자 모집도 잘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의 이 HLB 주가의 위치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지금 돌멩이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겠죠. 마치 이 리보세라닙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듯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리보세라닙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중국에서 이미 지금 6년째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고 지금 에스모나 국제 가장 권위있는 에스모아스코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약물이죠. 그런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항암제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항암제죠. 이런 항암제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어찌 보면은 HLB의 철통부안이죠. 철통부안 언제 NDA 승인이 될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폴첸권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폴첸 박사 이렇게 3자배정 이런 글로벌 홀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월 30일로 연기가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불만도 많았고 상당히 불만이 나올 만했었죠.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기가 된 부분이었고 중간에 9월 7일 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버렸죠. 갑자기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HLB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코빙턴 쪽에서 지금 열심히 코빙턴과 엘레바에서 지금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모든 역량을 NDA 승인신청 쪽으로 가져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바닥에 내려와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저렇게 이제 시장을 크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아주겠습니다. 외인 기관들이 특히 외인 기관들이 묻지 맘에도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특히나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이 신용을 써서 들어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HIB처럼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은 신용을 써서 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이런 분위기의 행태로 완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면 이 신용을 써서 이런 종목을 사지 않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 HIB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관에 만약에 묻지맘 매도가 지속이 된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하반경직 버틴 힘이 상당히 강력하게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NDA 승인 신청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이제 전개가 딱 돼버리면 이렇궁 저렇궁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봤지만 그냥 밀어 올려 버리죠. 근데 셀트리온의 이런 재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재료다라고 봐야 됩니다. HIB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어마어마한 재료죠. 이제 항암제 우리나라 최초 항암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이 딱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이 동학개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개인 큰손들 이런 자근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만들어지면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NDA 승인을 받아내고 또 가난 부분 잘 진행이 되는 모습 그런 부분 이제 인정이 딱 되게 되면은 야 얘는 보니까 정말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이렇게 많이 샀구나. 이런 게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 갑자기 나타나죠. 그런 게 갑자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주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을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외인들이 주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외인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죠. 여기는 기관이 여기에서 샀고 외인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SK바이오팜 돈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까먹고 있죠. 지금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손실이 매년 적자가 엄청나죠.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슬슬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시총이 지금 13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조, 이제 14조에 육박하는 그런 시총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고 이제 계속 버텨내고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바이오 기업에 평가되는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내전증 부분인데 FDA 승인을 받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인들이 주포로 계속해서 사들어오는 그런 인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유체비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항암젠데 이제 FDA 승인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외인들이 상당히 주포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